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성 한 스푼 들어간 운동화 리뷰입니다 나이키매니아 카페의 신발 발매 정보를 탐방중 뉴발란스와 브라운야드가 콜라보한 E002 모델이 출시한다고 하여 무지성 충동구매했습니다 제품명은 M2002 RAW고 가격은 17 사이즈는 260 정사이즈로 같습니다 착샷과 제품의 특징 및 후기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제품의 특징 및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 혀의 두께감은 요정도고 뉴발란스 러닝 로고 발등 부분에 통기성 좋은 레시 소재로 바람이 술술 통합니다 밑창 부분을 보시면 바깥쪽에는 밑창 사이에 젤이 있고 안쪽 부분을 보면 밑창의 두께감이 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뉴발 E002 모델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색감을 보시면 물빠진 따뜻한 느낌이 회색이고 신발끈과 밑창이 연한 아이보리 색입니다 소재를 보시면 소가죽인데 기존의 코팅된 가죽과 달리 부들부들한 마치 스웨이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성 가죽 착화감은 가볍고 통기성 좋은 넉넉한 사이즈감인 러닝화 착화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의 편안함 느낌에 97% 충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뉴발란스 E002 모델 신어보고 러닝화의 편안함 및 유발 감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뉴요 도전